밥 너무 늦게 나와서 먹었어요 이 음식은 계속 해보았어요 이제 먹은 것보다 아까부터 먹으면 좋고 밥 먹으면 좋고 먹을때는 예정뿌리는 밥 먹으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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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빠 죽겠다 맛있다. 맛있다. 지금 너무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고요. 브라이브 등이 빠져요. 좀 먹어. 저는 2,000원으로 할 수 있을만한 게 허리 집게 6종 귀엽고 크기도 쪄서 집게도 꽤 크니까 뭐 안 했어요. 집에 봉투 같은 거 집게도 찍어놓기 좋을 것 같아. 여기다 라벨 집을 좀 얹고 옷 고장했는지 알 수 있어. 귀찮으면 안 해도 돼. 귀엽겠다. 오늘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도 안 나고 있고 흑끄러진 한 땀. 집 가서 바꿔 봅시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라벨 집게 2개. 또 다른 곳에 있는 면이 없어서 기프티콘 많이 들어있어. 청소를 보잖아요. 아침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가도 좀 줄게.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낙지, 닭의 고기 오징어 오징어 구워드 존맛 다른게 먹었지만 계란을 삶은 거랑 소추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음모김치랑 배추윈칭, 나는 계란으로 하는거에요 계란을 넣으면 국물에 넣어서 끓여 먹으려고 하는거에요 삶은들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하나씩 안 먹을 정도만 나중에 내 회사 가서 먹어야겠다 삶은들은 딱히 지금 안된데 그리고 사과 나머지를 에어프라이드 들린거 꿀에 섞어서 먹은데도 쓰레기만 치워도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후식으로 제가 아직 그런 리뷰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수익도 힘들고 배고프고 얘도 잘 안되고 잘 안쓸어도 너무 힘든데 아멘이라도 이렇게 기름 좀 넣어서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픔 다 끓였죠? 맛나게 끓였죠? 이제 롯속에 김치랑 같이 먹읍시다 아멘도 많이 먹으면 몸에 안좋은데 전에 사놓고 안먹었어 지난번에 영상 찍고 안먹었거든요 먹고 싶었는데 좀 멈췄다가 오늘 먹으면 저는 우울하고 슬플때마다 라면을 좀 먹거든요 맛있겠다 한번 먹는 것쯤은 보여드려야지 근데 맛있어 역시 아이고 구슬구슬 저 오징이가 저 오징이가 처음 오늘 벼서 먹는게 많아서 리뷰할게 짱 많아서 영상을 한 10개 이상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하나 리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주말에 좀 할까 하는데 안태복이 하든지 우울해서 잠이 안올 것 같아요 무이네요 이불이래 얼음에다 물고 왔는데 초콜릿이랑 뭐 맛있습니까 갖고 왔어요 맛있다 하찮아 혹시 꼬지면 최곱니다 최곱니다 맛있어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조금 더 맛없겠죠 근데 이거는 은근 맛있을때는 맛있어요 장담은 못해요 맛있는지 안해 따뜻하게 굳었죠 한번 끓여놓고 나중에 먹자 당하지않게 됐다 다시 이 방에 익혔고 좀 치우고 치워놔야 되나 응 이것뿐에 치워놨지 아찔 아이고 잘걸려 아이고 틀리나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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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사과랑 고유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아이템을 입으로 해봅시다 녹았을 것 같아요 또 찍혔으면 배터리가 없어서 플래시가 안 터지셨어요 소파팩도 더 많아서 배터리 충전이 그리즈펜트 파우치에 넣었는데 어두워서 보이질 않네요 그리고 이런 음식도 잘 치우고 이것도 화면에 안 잡히는데 조금 이렇게 이런 아트리트리 반듯 아 이제 배 뜯었더니 플래시를 켤 수 있게 됐어 확대 모드 가서 플래시가 안 뜯었나 봐요 그리고 스푼으로 해볼게요 요 온돌이 파우치 안에 이렇게 아크릴 마일도 넣어줬어요 오늘 사온거 그리고 이념에도 다려줄거야 목걸이 폼폼 피곤하고 졸리니까 좀 좋네요 언니도 좋대 두피 스포일러 당한거 여기 아이들이 차이나 떼고 스포일러 당한거 보여주자 오늘 알리스플레스에서 몇주 동안 기다려주셔서 사온 아이들이 이렇게 도착을 했거든요 배송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늘은 얼굴을 가지고 메이크업하는 아이예요 이걸로 ASM을 찍어보려구요 이미 보여 버린거 스포일러 한번 해버리자 그리고 2년동안 두세개도 와가지고 계획이 없던 아이를 리뷰할 생각이구요 오늘은 맞아 제가 하나 더 리뷰할게 또 있어요 되게 많아요 저희 오빠 다 찍고서 잠을 자야겠어요 좀 피곤하네 봐봐 일곱밤이 제일 피곤해 요새 일이 잘 안풀려서 너무 힘든데 저에게 좋은 개념 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영상이 갈수록 볼게 없어져 그렇지만 리뷰하는 아이들은 많아진다며 응? 여러분은 좋은거 아니겠어요? 내 논통장 어딨어? 논통바로떡 어? 논통바로떡 다니란 말이야 알았어? 이거 이렇게 권돌이 너무 귀엽고 춘식이도 너무 귀여운데 새로 뽑은 춘식이 길이는 제가 어디서 먹을지 잘 모르겠어요 요 아이는 여행가방이 살아남았구나 항상 로게에 있는 애들 떼냈었는데 얘를 좀 잘 어울리라고 놔뒀어요 그냥 떼감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스프를 모으려고 했는데 뭐 근데 이것도 선물로도 서비스로 왔더라구요 또 전에 시켰던거에도 왔는데 이번에도 왔는데 딴 데다 시켰는데 너무 오네요 알리에서 시키면 하나씩 주나봐 겨울이랑 아니면 파는 곳이 똑같은 곳에 있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너무 교리다 리뷰는 오늘 할지 내일 할지 고민해보다가 오늘 좀 하고자야지 안되겠다 너무 하고싶어 신나갑니다 유튜브에 굿 예이 여러분 그럼 급하게 안녕